갑자기 큰 건물이 하나 나타났어요. 들판을 달리던 중 저 멀리 수상한 건물 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. 사방은 그저 평화로운 농촌 풍경. 전혀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건물의 정체가 궁금한데요. 축사나 창고로 쓰기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곳. 가까이 가서 뭔지 알아봐야겠습니다. 저 이런 건물 처음 봐요. 이렇게 생긴 건물. 너무 좀 약간 으시시하기도 한데요. 문 앞에 써 붙어있는 안내문. 여기가 입구가 맞는 것 같아요. 꼭 문을 닫고 들어오라는데요. 보아하니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 같은데요. 안으로 들어선 순간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. 풍선에 매달려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.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?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?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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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보니 이곳은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비행기를 보관하던 경납고입니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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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멕시! 멕시! 왜? 예스! 이러고 방송을 하게 될 줄 몰랐어 Pour aller En avant Il va falloir Prendre son aile Aplat Et on va aller Chercher de l'air devant Tourner l'aile Pour pousser derrière 올라가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날개를 젖자 공중 부양 엄마 진짜 올라가요 진짜 올라가요 어떡해 마치 놀이기구를 탄 듯 짜릿하고 스릴이 넘칩니다 새가 된 대군일 줄 알았는데 큰 자가에 있는 고래가 될 기분이 이렇게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 She is 20m high She is doing it very well She is very calm and very quiet She can pilot the aeroplume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저요 집에 가요 네 애들 애들 봐야죠 엄마 이거 조금 무섭다 가끔 무서워 20여 분간의 비행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도전이었습니다 She go down That's why I can help you No problem 그런데 막상 내려오려니 아쉬운데요 저는 저의 길이 한국어오 여긴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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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로 가르치다 하나님의 아이는 걸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이사 그리고 둘째 잎 손잡고 선정 잘하는 거 왜 지금 이 아이사 이 사람의 에어로플룸은 Jean-Pierre David입니다. 이 아티스트의 프랑스입니다. 이 에어로플룸은 20년 정도였어요. 이 에어로플룸을 만났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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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내가 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런 다른 생명체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. 하늘을 나는 로망을 이룬 특별한 날입니다.